강원도 제일 멀리서 오세요? 강원도가 제일 멀리서 오세요? 강원도가 제일 멀리서 오세요. 강원도가 제일 멀리서 오세요. 여기 제주도에서 오세요. 놀랐어요. 바로 오셨어요? 바로 오신 거예요? 와 진짜. 피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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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아요. 어떻게 해요? 이 시각은 어떻게 해볼까요? 그게 제일 멀리서 오세요. 아니요. 모두 오신 거 알아요. 진짜 너무 멀리서 오신 거예요. 너무 멀리서 오신 거예요. 오늘의 일은 아니다. 모든 일은 아니다.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감사합니다. 또, 이게 더 이상 멀리서 오신 것을 볼까요? 아, 머리 색깔이요? 아, 텐사가 시키는데. 하자에서 바꾸시면 바꾸는 거고요. 뭐 할까요?